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옆에 묻어도 괜찮아요. 참 독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힘들다 소리 일생 안 하셨죠. 천만 년 끄떡없는 바위이거나 장군인절로만 알았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어때요? 번지는 느낌이 들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엄마 정말 잘했네. 자 보자 이게 무슨 감 꼬치가. 복숭아 꼬치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오락가락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86이 아니라 6살입니다. 오 잘하시네. 물 감고 끓였었는데 복숭아 꼬치입니다. 복숭아 꼬치입니다. 딸이 시키는 대로 어머니는 그림을 그립니다. 온 힘을 다해 무엇이든 떠올려 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열리면 많이 열리면 닿잖아요. 그 때가 좋았지만 주름주름 열어가 있으면 매일 그 시축을 그리네요. 어머니의 기억이 언제 또 낯선 것을 헤멸지 모릅니다. 안개가 깔렸다 거쳤다 하는 그 길 위를 어머니가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은 경상북도 영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주변이 상전벽회되는 동안 고향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입니다. 16세 시집과 자그마치 70년의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봄날 아침 봄날 아침 황갑을 넘긴 장남 수창씨가 어머니의 외출 준비를 거듭니다. 여덟이 넘도록 자식 앞에서 내복 바람도 안 하던 어머니 그 깔끔하던 분이 아들한테 머리를 맡깁니다. 아침 여덟시면 어머니를 모시러 오는 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치매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어머니는 낮시간을 보냅니다. 벌써 2년이 되었지요. 울산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아들이 퇴직 후 고향집에 들어온 지도 2년 세탁기만 돌리지도 않아도 불쩍 남편이라 어머니 옆에 누군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아들은 새로 취직한 자리를 포기하고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엄마가 평재를 신게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간 게 12년 9월 11일 날 모시고 갔으니까 12년 여름까지는 일하셨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전혀 자식 이름도 몰랐다니까요. 초기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3 더하기 4는 얼마예요? 그럼 7 하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자식이 그러면 부모 모셔야지 누가 하냐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 생각하니까 오는 거라고 그랬죠.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어머니는 수술 후 겨우 기력을 찾는가 싶더니 2년 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내내 눈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겸허를 배우나 봅니다. 자 노란 꽃 빨간 꽃 뭐 하실래요? 노란 거요? 그거는? 어르신 한 두 개 신어야 안 되겠나? 어머니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는 손주들 다니는 어린이집 하고 매 한 가지입니다. 매일 재밌는 놀이가 기다리죠. 두 개도 이렇게 좀 파다주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돼 요 넓어서 동그랗게 요렇게만 요거 하고? 예예 요거 빼가 요거 조금 파줘야 계속 들어가겠죠 누군가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한데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그거 너랑 누나 심으면 그거 빼면 빼면 안되고 요거 뺏는 거니까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당을 달라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걸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에잇! 에잇! 으아! 그래가지고 못 왔먹거든요. 어린 나른 손을 잡고 꿀자 시에 침해에도 이쁜 침해 안 이쁜 침해가 있다는데요 꽃처럼 활짝 핀 얼굴로 분위기를 띄우는 조화선 어머니는 오늘도 인기가 짱입니다. 조화, 유동설이, 꽃자리에, 방금빛이 지겨져 보구나. 예쁘게요. 네, 진짜 예쁘네요. 예뻐요. 정원이 한 곳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요. 네, 예뻐요. 이걸로 어르신, 할아버지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술 담으라고 그랬어요? 응, 뭐 쎈단대고 다 먹는다. 이거 맛있을까요? 응, 맛있다. 가족이 저희 가서 한 잔 주실 거예요? 응, 주지. 밥이만 줘도 너희는 줘야지. 아니죠. 조화선 어머니가 모래자루를 쌀자루라 하십니다. 이거 참하지요? 이거 뭐 하려고 해? 이거? 응, 이거랑 물이 묶는다고 했거든. 뭐 딴 게 어딨는지요? 손에 심은 묶여있다. 해가지고 가간다 그런 게 보이죠. 그거 오늘 가져가시려고요? 오늘 이거 가져가도, 이거는 나까지 부어야 된다. 이, 이 마치 오래 있는 거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렇지요. 예, 그럼 이거는 갖다 부어가. 이거 내버릴까요, 그러면? 내버려볼까요? 응, 내버려가. 우리 소 줘야지. 소 준다고요? 그래, 소 있다. 소가 이만한 게 두 마리 있는. 그렇죠. 소가 이거 잘 먹어요? 응. 내가 잘 먹는다, 이거는. 이거 사나이가 그래도. 이를 잃고 헤매했더냐. 영도다리 난가래에. 초설들만 내려 있었다. 아, 우린 천문아. 응.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 이분은 평생을 산에 산침을 지고 나무를 패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가방에는 늘 휴지가 들어있고요. 사탕이 들어있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안심을 해요. 경증해서 조금만 더 지나가버려도 경증과 중증의 중간까지만 가도 못 돌아와요. 평생 산남물을 캐서 가족을 일군 한 아버지는 오늘도 입산할 준비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살아온 생이 버거워 치매가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안 들리고 기억이 엉키는 가운데도 또렷한 것은 평생 놓을 수 없던 그 무엇이겠지요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힌 것처럼 자식이 그 시간을 되갚으려 합니다 통대줄을 넣으면 되는데 뭐 먹기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봐 썰어야겠네 그죠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없던 장남 수청씨는 황갑이 넘어 주부가 되었습니다 솜씨도 없고 과심도 없고 없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됩시다 사람 사는게 사라진거 알겠죠 살림 2년 시켜 이 정도 한다면 남자들 시켜볼 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놀았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왔었네. 따라오세요. 치매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꿈쩍하기 쉬는 날도 있지만 콧바람 쐬고 나면 기운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아들이 정성껏 지은 저녁상입니다. 달래 된장국, 닭쥬 한번 싸봐봐라 맛있는 것. 아들을 오늘 해서 솜기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온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천하일품이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은 모르고 먹기야. 더 가면 안되니 맛있다. 간은 좀 안맞아도 아들 정성의 속이 든든해집니다. 간은 좀 안맞아도 아들 정성의 속이 든든해집니다. 상상으로는 서울이 지역구인 민병두, 안규백, 의상호의원이 휴가 결심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노흥대, 노아... 두 분이서 이렇게 계시면 뭐 하세요? 뭐 하기는 뭐하러 밥해 주면 밥 먹고 그러지. 이곳은 오늘 아침에 같이 아침 안드시고 이라고 하면 아가 짜증난대. 내일 아시부터 잘 드시고 이래라잉. 속은 찰지고 겉으론 무뚝뚝한 장남, 어느 집이고 말만은 장남은 없나 봅니다. 내가 가서 네 집고 네 집이 오면 왜 잘 안 오고 싶어간 내가 깜짝놔. 아하하하하 어머니 좀 기운이 나셨나 보니? 아침에는 기운 하나도 없었어. 엄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직업을 왜 다 그렇게 한다. 봄이 갈수록 짧아집니다. 우리가 추억할 시간도 그만큼 짧아질 테니 갈수록 낭만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대구에 사는 막내딸이 어머니를 잠시 빌려왔습니다. 화가인 딸은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화실에 어머니를 모셔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그림에 집중합니다. 엄마 잘 그린다. 잘 그리네요. 너무 잘했어요. 옆에 또 한 명 그려보세요. 너무 잘했어요. 치마도 그려주면 되겠네. 딸이 시키는 대로 생각나는 일들을 그려봅니다. 앉았다 하면 두세 시간은 끄떡없지요. 어머니의 집중력이 예술과 못지않습니다. 미술심리치료를 배운 딸은 그림으로 어머니를 다독였고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곳은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막내 아들이 없네요. 다 그려놓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엄마 나는 없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이거 치마 입었는데? 이게 너희지 뭐. 나는 제일 크게 그렸구나.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떠올린 것인지 딸은 자꾸만 이름을 적어보라 합니다. 이쪽에는 여기. 그건 누구예요? 네 이름 뭔데? 엄마 생각해서 적어주세요. 눈앞에 있는 딸인데도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간펜. 이 밑에 이름도 적어주세요. 내 이름도. 이름 뭔데? 몰라. 나 이름 몰라요. 막내의 딸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을 끌어올려 봅니다. 적으면서 몰라. 안 돼. 막내딸 손영숙. 다행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엉키기 시작한 건 2년쯤 되었습니다. 치매 판정받고 치매라 하길래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화실로 모시고 왔어요. 처음 색연필을 좀 드려봤죠. 종이랑. 그림 그리자고 하니 그림이 먹고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평생 천 그려 보셨으니까. 그림이 먹고 하시던 어머니는 당신의 개성대로 당신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주로 농사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바람의 빛이 넘어가는 고추나무도 있습니다. 6남매와 가족을 그리며 지난 세월을 되짚는 동안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기적처럼 좋아졌습니다. 올해 초 다른 어머니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그래서 여든 넘어 화가가 되었죠. 전시회를 기획한 손녀딸 규양씨는 큐레이트이자 할머니 그림의 열혈편입니다. 이거 할머니고 이거 엄마를 깔고. 색깔이 더 확실해진 것 같아. 옛날 보다. 내 침 하나 사주세요. 고민하고 있다 지금. 고민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할머니 색깔 선택할 때 절대로 함부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교모이지 뭐. 이제 말이 달랐는데. 자존감 생기면 다시 잠에 죽어야지 라든지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성공적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흐뭇해요. 엄마가 이제. 진짜 너무 놀랬다. 너무 놀랬지. 치나가라고 틀리지. 치매 초기에 겪었던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감도 잦아들었습니다. 무새처럼 단단하게 살아오신 어머니로선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오신다고 오셨는가. 하여튼 농사 일 지으신다고 오셔가지고는. 집 있죠. 집 두 단을 탈국하고 놔두는 집 두 단을 갖고 들어가시더라고. 집 두 단을 갖고 들어가시던데. 아기를 낳으시더라고. 혼자서야.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게 동생이었어요. 열여섯에 종갓집 만며느리로 시집은 어머니는 효부상까지 받았습니다. 사랑치에 놓인 신발을 세우다가 그 수만큼 밥을 지어 올리는 게 평생의 일이었죠. 밥상 앞에 빙 둘러 앉은 어른들은 어머니의 지어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꽃이 함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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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 피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 꽃들 줄 낳고. 이거 시 사는 시. 그치? 근데 꽃이 함물되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꽃들 줄 낳고. 그치? 어머니는 진짜 깜짝이야. 근데 너무 시가 가슴 아프네. 비가. 그림을 그린 후에는 그 옆에 글을 써보라 했습니다.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다는 어머니. 어머니의 글은 그대로 시가 됩니다. 수출 Boom 그 집안에 간다. 보다 announces 분홍색이 뭐다. 옷보다 예쁘네. 엄마가 예전에 연당 갈때. 운동을 태워주셨잖아. 태워줄래요? 하루 태워줄래요. 진짜? 막내의 딸이 벌써 54.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애틋한 막내입니다 이제 됐어요. 진짜 밀릴 수 있네. 너무 힘좋으시다 영튼 언니가 이렇게 하더라. 이제 엄마가 좀 있으면 네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를 거 같다. 어쩌노 이렇게 하대? 엄마 그러면 진짜 어떡하노? 엄마 나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언니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어떡해? 희도 이름 또 잊어버리고. 이제 보면 할 수 없어 뭐예. 어떡하노 그러면? 이제 보면 죽어버리면 그 뿐이지 뭐.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뿐이지? 우리는 어떡하노?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뿐이지 뭐. 우리는 그래 엄마는 죽어버리면 자식들은 어떡하노? 언니하고 언니하고 애들은 다 어떡하노?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날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들 강변봉바다 흐흐 늘어진 가주에다가 무정 세월한 어리는 찡찡 돌려서 맺어나볼까 아유 잘한다. 엄마 저거 보고 버들 강아지 보고 노래 불렀구나. 버들 강아지 보고 노래 불렀구나. 버들 강아지 생각났구나. 그치? 너희는 뭐가 제일 겁나는 게 있나? 아 나는요. 나는 엄마가 엄마가 우리를 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일 겁나요.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제일 무섭고. 남 하나는 뭐 죽어버렸어야 하지 뭐. 남 하나도 그냥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데요? 아따 서운다. 물에 저 풍덩 빠져볼까만. 서운하다 내가. 지풍물에 풍덩 빠지면 서운하지. 쓰다 달다 말 못하고 그저 해놔야 했던 일생. 어머니의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일까요? 기억이 엉켜 거꾸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뭐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뭐 그릇 한번 그리 봐보라고 앉아 봐. 옛날에 농사 질 때부터 생각하고 뭐 손주들도 생각해 보고. 아이고 어머니. 자식들의 24시간 호의를 받으니 든든하기도 합니다. 우리 울산 갔다가 월요일 날 올 테니까. 영천에 영이네 집에 그거 가가지고 있어. 영이네 집에? 오늘 저녁에 그리로 가면 된다. 오라 크나? 위약 해놨다. 잘 다녀오시고. 가라 가라. 주말이면 장남은 명희리와 손주가 있는 울산 집에 다니러 갑니다. 주말이면 장남은 명희리와 손주가 있는 울산 집에 다니러 갑니다. 누구예요? 누구고 달고 덮어놓고 이렇게 줄이지 모르겠다. 할 적은 하는데 이래 마음에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그렇게 해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널라. 엄마? 네널라. 니 전화했나? 어 전화했는데. 엄마 근데 오늘. 나는 오늘 못 가고. 언니 갈 거거든 지금. 영천 언니. 누가 와도 오면 빨리 오지 와. 영천에서 여기 와가 아있나. 그러니까 사람 손님 오셨는데 어머니 화를 내시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노. 속없는 소리만 자꾸 이래. 언니 그 뭐 당황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기다렸어요. 빨리 오라케라. 오늘도 빨리 와가 해결지 오라케라. 혼자 남겨지는 잠깐 동안도 이제는 불안합니다. 큰아들이 없는 날은 다섯 동생이 돌아가며 당번입니다. 항상 적혀서 더 아프겠다 진짜. 속상하네 이놈. 속상 안 죽었어. 뭔데 속상하노. 내가 만나라는 거 사잖아. 떡싹을 내지 마라꼬. 막 신경질을 나가면 죽겠다카. 자꾸 나 이따가 짜증 내면 안 된다. 내가 볼 것들만 짜증 좀 내지 마라꼬. 자꾸 하는 짓이 그리니. 막내 딸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갔다가 일하고 오래오래 살고. 오래오래 삶이 많을 속상한데. 속상할 거 뭐 있는겨. 아줌매들 한 번 봐라 다 병원에 있잖아 엄마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행복할 줄 알아라. 어? 다섯 달 무라 이거 마시지. 둘째 딸이 어머니의 기분을 찰떡같이 맞춥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두째 사이는 장모님 무릎을 베고 누울 정도로 정이 각별했습니다. 이럴까 형님 피는 어딜 알아라. 엄마 엄마 제가 허가이 안 오지. 형님 내려올잖아. 어. 얼려올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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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일찌감치 밭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저물도록 작은 몸을 움직여 일을 끝내셨지요. 엄마 시원하지? 아프다. 아프기 전에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엄마 아프기 전에는. 내가 했잖아. 진짜 모르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게 많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일본에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일본 글자를 지금도 일본 글자를 다 알아요. 일본 글자를 다 알고 다 읽고 다 읽고 일본 노래를 다 배워와 보더라니까. 그래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거지. 엄마 일본 노래 한번 해볼래? 응. 응? 한 번 해볼래? 일본 노래는 하지 않아. 한 번 해봐라 엄마 하지 않아. 응? 시작할래? 응? 시작. 아이고. 해봐라 빨리 해봐라 엄마. 해라. 응? 응? 아오이 안 하기는 서서여이데. 어머니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치매가 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네. 나니 수루까. 나니 수루까가 뭐고 무슨 말이고? 말로 깔아 그 놈. 아 그 말로 하라는 소리가? 하하하하하. 어머니가 기억이 이토록 되게 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잘 잤나 소리는 뭐고 아침 일본말로? 아 끝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 먹은 나는 뭐고? 구항 다 빼리라. 다 줄 안다니까요. 잘해요. 구항 다 빼나사이. 밥 잡수세요. 응. 그럼 회사 단정이었습니다는 뭐고? 하하하하. 구항 오아가이 구다사이. 밥 잡수세요. 다 줄 안다니까요. 희한해요. 응. 아, 그런 소리야? 아, 그런 소리야? 다 빼나가 아프라. 다 빼나가 아프라. 아, 여러분이 알 수 없으니? 다 빼나가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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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희윤희 러진 바다 하하하하 아이고 오늘 뭐 불붙다 큰일났지 아유 믿긴다 일밖에 모르던 어머니에게 이런 흥이 있다는 걸 새삼 알아갑니다 아유 모두가 알지 않나 아유 아들 수창시는 올해도 텃밭에 태어났습니다. 지메에 좋던 울금이며 강황을 심습니다. 어머니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돼요? 사이는 별로 안 나긴 거고 여는 뭐 뭐지 이거 소수 여는 아줌마는 손시고 우리도 손시고 현인은 뭐시도 친절 뭐 정강가 뭔가 몰라 정강가 지식아 자주 오세요? 예 한 번씩 놀러 오니까 내가 바빠서 못 오고 와 오는데 나쁜 겨 그런데 와요 뭐하고 놀러 오세요? 뭐하고 놀러 와요? 그저 앉아가고 죽게고 노지 와요 배꼽도 없는다 그래 아무튼은 모린데 그러니까 그런 건 무릎도 없고 나한테 해당 안 되면 무릎 것도 없다 한 동네로 시집어 한평생 어울렁 더울렁 말이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안 말씀도 안 하시네요 응? 안 말씀도 안 하세요 무지 말이야 얘들아 이 집 큰아들만 큰아들이고 마네이고 딸이고 팍 요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니다 부모답게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니다 그렇게 부지런하던 어머니가 종일 방문 밖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어머니는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날은 어김없이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사인펜으로 색칠했잖아요 이제 이걸로 한번 색칠해보자 여기 찾아가지고 복숭아꽃이면 어떤 걸로 분홍꺼에요 아 분홍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인 막내딸이 와서 그림 공부를 시키면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기운을 차립니다 오우 잘하시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에 구름길 때마다 딸은 열일을 제치고 달려옵니다 감고 끓였었는데 복숭아꽃이들 복숭아농사로 육남매를 키운 어머니의 기억은 자석처럼 복숭아밭으로 이끌립니다 복숭아농사 지을 때 이렇게 열리면 많이 열리면 닿잖아요 그때 엄마가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뭐 사다줬지 그때 나 조금밖에 못했잖아 그때가 좋았지 뭐 주름주름 열어갔지 뭐 내 그 시추고 그리네 엄마 우리 그 복숭아밭에 한번 가볼까 어떻게 되어있는지 복사꽃 피고 질 때마다 어머니의 웃음도 피고 지고 복숭아밭에서 어머니는 일생을 보내셨죠 아버지 여이고 홀로 일하시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자리도 이 밭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 아니 와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침 반질해놓나 그러게 문지게 질이 났지 사람 손길 없으니 무성해지는 거야 당연한 이치인데 어머니는 복숭아밭이 사라져 속이 상합니다 여기 평생 농사 지으셨는데 기억이 추억이 흩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엄마 찾아오면 엄마 맨날 안 보이고 저 뒤에서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고식이 가려고 안 보여 요거 반들반들 내가 다 냈는데 이게 뭐고 속상하신가 보다 어댑대로 일하고 와도 뭐 반역 지식 요거 하나 업식 해놓고 살았대 그래 살았는데 요새 이게 뭐고 내 죽으면 더 할게 돼 이거 다 하나도 매짓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아이고 하나 죽으면 불에 태아버린 게 낫지 이래가 지식 구다 모두가 많아 산림도 농사도 완벽주의였던 어머니 곱게 가꾼 복숭아밭은 어머니 일생의 작품이었지요 지금 7월달에 이제 벌초할 때 안 되겠나 싹 비야지 좀 쓰면 벌초한다 아직 벌초할 때 안 일어서 그래 지금은 아직 봄이잖아 어머 속상에 며칠 있으면 8월 한가위인데 밭골이 머니 하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엄마 밭 안 맴도 되고 밭에 풀 있어도 괜찮아요 풀도 자라야지 풀도 자라야지 풀은 대기소탁하겠다 엄마가 안 뽑고 놔뒀어 잘 자랄 수 있었어 바위처럼 단단하던 어머니가 툭하면 우울하고 서글프고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나 저렇게 집 먹고 이제 놀러 온다고 체력 못 찍고 희현이한테 놀러 온다고 안 오네 아 저녁 먹었어요? 체력이 있고 먹고 빨리 빨리 먹고 어머니 방에 먹구름 걷어 줄리가 때마침 오십니다 아이고 반겨주네 하하하하 오늘은 한 바퀴 둘러가 산소가 둘러가 오고 고장에 가니깐 가보니 속상해가지고 아무것도 걷어보기도 싫고 다 내비고 간다 집도 내비고 옷도 내비고 묻는 것도 내비고 다 내비고 간다 천승원 살림도 집 먹고 식은 못 먹고 주는다는 것 하나 다 내비고 간다 요심 벌어봐야 소용없다 잔뜩 꼬인 심사 딸보다 한 수 노련한 해결사가 풀어봅니다 딸보다 한 수 노련한 해결사가 풀어봅니다 아니 형이 아니 저통바라 나는 나는 터지지 않다 저통 없다 저통 없다 없네 딱 붙었다 없다 대집이 좋지 이리 저통 있으면 잘 어울면 좋다 여름엔 덥고 여름엔 덥고 당신은 없죠 그래도 전에 여름엔 형님 많이 줄었다 몸이 좀 줄었다 전에는 여름이 말했는데 저통이 때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자 자 찍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오묘한게 인생이죠 16세 시집와 세계봄날 지냈습니다 복사꽃 피고 지고 86세 아득하다지만 돌아보니 한물졌다 떨어지는 그 한순간입니다 정신 좋은 사람은 좋은데 우리는 와야겠네 부모님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엄마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엄마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집에 가면 밥을 맛있게 해주시고 가면 된장 떠주시고 간장 주시고 고추장 주시고 끊임없이 퍼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고 그냥 뭐 그런 존재라고는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지 전야받으면 그럼 하나만 해 말하고 그렇게 보고 마치 하고 도란 도란 얘기 많이 하니 도란 도란 얘기 많이 하니 전지전능하신 어머니는 이제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보세요 어 됐다 엄마한테 뭔 숙제를 내자고 와가지고 막 성기를 내서 내게 만들거라 알았다 자 막내 전화와도 전화 받고 숙제 빨리 해내자 숙제 빨리 하라고 전화와도 전화 받아봐라 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 같다고 열려구 아이고 내가 이제 다 주고 가는 거라고 온갖 거 다 시키고 나잉 내가 눈물이 다 난다 딸이 숙제를 하라니 할바께요 어머니가 여섯 남의 얼굴을 그립니다 콧날 하나 눈매 하나 거울처럼 선명합니다 어느 날 내가 자식들 얼굴도 이름도 모르게 될까봐 막내딸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딸이 더 좋은가요 딸은 앞에 그리고 아들은 뒤에 그리네 섭섭돼 그 앞에 세명타 그리고 아들은 뒤에 세명타 그리고 호란해 내 내 옆에서만 해봐 아직은 걱정 말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멋임만은 남자니까 남자니까 뒤로 가도 되나 내 딸 이름은 경희 영희 영숙 아들은 희주 희동 장남은 수창 그리고 내 이름은 정순원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웃음 너무 웃긴다 감사합니다 정말 웃긴다 아들은 아무리 아들은 그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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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